다음 날 빠세! 좋아요와 구독 밀뱉 갈까 밀뱉? 밀뱉 아무도 없겠다 한번 밀뱉 가자 밀뱉하면 부자가 돼가지고 나와서 치킨 먹을 수 있을거야 차 없으면 거기다 거기 감사합니다 두 명 있네 경쟁 있어 안돼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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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밀변은 못갔어 차로 쳐버리네 저거는 진짜 웃기다 그치 버기는 차로 쳐버리 플래곤 있었어 있으면 여기 안간게 개꿀이잖아 잘 못봐도 너무 잘 못봤잖아 펌프 보고 플래곤이라고 그러냐 의자 벗어졌다고 근데 내 의자 손잡이 없어서 손잡이가 낮아서 좀 불편 차량 내렸어 어우 미안 못들었어? 와 여기 사람 내렸었네 조금만 더 빨리 났으면 죽을 뻔했다 그치 레드온 나이스 눈알 끼고 딱 범버리고 아니 내 팔이 짧은게 아니라 의자 자체가 손잡이가 되게 늦게 나왔어 그래서 게임용에는 적합하지 않아 의자는 푸신푸신 아니 여기도 사람이 어디 가는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게임하다보면 적을 만날 느낌이 오는데 얘는 느낌도 없이 계속 만나네 애들 다있지 없는다가 저기 사람 떨어지는데? 방금 봤어? 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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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들 몰라? 나 여기 여기 되게 못하는 구간 아니야 못 잡을 뻔한게 아니라 이불로 안 쏜건데? 귀여워서? 무슨 얘기하는거지? 일부러 안 쏜거잖아 귀여워서 간다 추격 간다 하하 와세잇 하하하하 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하하 자연스러웠다 하하 하하 재밌다 배그 이렇게 하는거지 하하하하 백점이라고? 감사합니다. 레드존이다. 이제 치킨만 먹으면 완벽한 유튜브 각이다. 그치? 웃긴 부분이 두 개나 있었네. 도착. 없는 거 확인하고 차 똑바로 댈게. 없나? 그치? 나 운전 잘하지. 됐어. 처벌이 없는 거 확인했고. 이거 유튜브 각하면 제목은 뭘로 지어야 돼? 맨날 제목 때문에 속이 터지거든? 썸네일이랑 제목 짓다가 한 시간씩 걸려. 베린이 대환정파티. 예능 대구 1탄 괜찮은데? 베린이 대환정파티. 예능 대구 1탄. 차로 트리프랑스라는 비즈가 있다. 이렇게 항상 유튜브 각이 나오면 물어봐야겠다. 이거 맨날 머리 혼자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맨날 머리 터지고 편집자님도 머리 터지고 이러는데. 같이 터지자. 시청자랑 같이 터지자. 일단 이것만 치킨 먹고. 맞아. 이번에 자기장 안 주면 그냥 틀렸다 생각해. 살짝만 해도 걸렸으면 좋겠는데. 바뀌었어? 눈 떠도 돼? 화장창. 아니, 재밌走吧. 완전 나만 치킨 고부카덜 그럼Pod. 들어간 olmaz. 또 붙잡아다. 앞으로 저렴하고いました. 회고 goods Echoes MU X2 따라화될 게 거기에iy mercato. 쉬로 Tage Canary Haiti 맞죠? 이리 모음 을 NIH 폄화될то. 이제 치킨 먹으면은 완벽한 유튜브 각이다. 그치? 운수 좋은 판 x2 나 한테 vård 운수가 좋더라니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 설마 존버에 아니면 걸어서 붙은거야? 거의 1위 와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하하